선아 대결 오오오오오 어아이 나이스 나이스 높이 떨어져 게임입니다. 3홀 이번에는 깊은 코스 스코어는 4대3 강한 탑 스포 2대3이 됐습니다. 두 점의 리드를 갖고 있는 김홍빈 아 좋아요 스코어는 6대3 아 자 악적으로 7대3 김영현 바로 홍덕갑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지를 높여야 됩니다. 8대3 네트 맞고 강한 직선으로 보내 득점을 올렸던 김홍빈이었습니다. 9대3 백헨은 9대4 오우 잘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대처가 아주 확실하게 준비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게임 포인트는 김홍빈입니다. 한남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김홍빈의 게임 아악 짧게 나이스 이번에는 리시브 먼저 앞서나가는 김영현 백헨 드롭 원올 탑스펜이 비 리시브를 이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스코어는 2대1 이번에도 강한 스포 투올 이번엔 스코어는 3대2 푸시 어 엘지가 아니라 옆에 탁구대를 마다 그쵸 스리올 아 블럭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4대3 네 아주 좋아요! 여기 김홍빈과 수비의 김양현 자 3구부터 스코어는 5대4 강한 탑스펜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홍빈의 서비스 백헨드로 받고 직선 한점 뒤져있는 김홍빈 백헨드 플릭 포인트 3대5입니다. 김양현의 서비스 잘 받아놓고 범 아아아아 이번엔 김홍빈의 서비스 백헨드 강하게 보내보 투숨입니다. 스코어는 10대5 자 이번엔 바나나 플릭 이들 잡고있는건 김양현입니다. 대각선 버스 출발합니다. 서비스 득점 서비스 렛 레시오스 깊숙한 코스 직선으로 꼽아 김양현의 서비스 백헨드 강하게 살려냅니다. 탑스펜 앞서나가고있는 김홍빈입니다. 네트 맞고 벗어나면 김홍빈입니다. 강한 탑스펜 먼저 긴거 나오는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백헨드 강하게 강한 탑스펜 이어지는 김영현의 서비스 잘 받아주고있는 김영현 받아칩니다 강한 탑스펜 아우 너무 좋아요 아우 대각선 뽑아 김홍빈의 서비스 달아나야하는 김홍빈 자 3구 깊은 대각선 균형을 맞추고있는 두 선수 아우 높이 떴던 리시브 백헨드 아우 아우 자 이번에도 백 될수도 있어요 저렇게 7대 6 다시한번 앞서나가는 김영현 네트 맞고 아우 자 이번에도 보겠습니다. 매트 바꾸트 김영현의 매치 포인트 이번에는 강 바로 끝적으로 맥핸드 결국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